가수 나훈아의 모창가수 너훈아로 활동했던 김갑순이 가남 투병 끝에 12일 별세했습니다. 너훈아 고 김갑순은 20여 년 동안 나훈아의 모창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기성가수 못지않은 노래실력과 나훈아를 닮은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너훈아 고 김갑순은 2년 전부터 가남으로 투병 생활을 해오다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고 김갑순의 빈손은 서울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의는 14일입니다.